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장에서 국내 2차 전지도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급등세에는 올해 3분기 전기차 인도량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 것이란 월가의 전망에 따른 것인데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판공성 중국인민은행장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춤으로써 금융시장에 장기유동성 1조 위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행장은 아울러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시기를 택해 지준율을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준 이사들이 향후 추가 비컷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3일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훈 총재는 한 질의응답 행사에서 향후 12개월 동안 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낮추려면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풍과 함께 고려와연 주식의 공개 매수를 진행 중인 MBK 파트너스가 오늘 기업을 중국에 매각하는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K 측은 이날 오전 고려와연이 공개 매수에 반발하면서 기자회견을 앞둔 시점에 입장문을 내고 적대적 인수합병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배의 상승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백어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텐백어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텐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오전장 시원까지 챙겨봐야겠죠. 가장 먼저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반영하게 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스틴 골스비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가 추가적인 비컷 가능성을 언급하게 되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줬고요. 9월 제조업 PMI가 여전히 위축세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죠. 전월과 동일하게 서비스업 PMI가 강하게 나오면서 이를 상쇄한 영향도 있겠지만요. 시장의 관심이 현재는 오롯이 고용 시장에 쏠려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한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현재 양대 지수가 나란히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오늘 오전 코스피가 장중, 웨인의 매도 행렬에 이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국내 증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이 됐었죠. 금투스의 토론회 개최와 더불어서 오후에는 KRX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테마로 보자면 간밤 테슬라발 훈풍으로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거세게 나타나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중국은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서 한화로 약 189조 원가량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중국인민은행. 그렇다면 지금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시각 코스피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0.01%,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 2600선이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탈환하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외인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개인과 기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동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약 1%의 상승폭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760선을 돌파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어제와는 또 다른 수급 상황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상황. 현재 수급 상황도 어제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이 된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네포트를 어떻게 꾸려갈지 참 고민 많으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이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전화번호를 통해서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이 시원한 한방이 되어주실 이분 만나봐야겠죠. 김선유 전문가님 오늘도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오늘도 웨인이 지수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강세를 보이던 반도체 투탑 물론이고요. 또 지금 이 시각 코스피 200 선물에서조차 웨인이 매도 우위로 돌아섰네요. 네 아 이게 자 우선은 코스피가 다시 또 2600을 또 이탈하려는 그런 좀 조짐이 살짝 살짝 보이고 있어요. 자 조금 시장에 있어서 뭐 여러 이슈들이 오늘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좀 가장 중요한 게 최근 들어서 이 삼성전자를 국내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다는 거. 강조드리지만은 국내 증권가의 보고서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목표가 하향은 매도 보고서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웨인들이 시장에서 지금 뭐 삼성을 어제도 천만 주째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매도세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뭐 정리는 안 됐지만 그래도 또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차량을 열어보자면은 웨인들이 현재 매도세 자체가요. 530만 주가량이 잡혀 있고요. 매수는 160만 주가량인데요. 어제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불안감 자체가 조금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누누이 삼성에 대해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약간은 조금 의문점이 들긴 하거든요. 자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해리스 후보가 앞서는 움직임이 좀 나오다 보니까 기사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포트에 편임을 하기도 했죠. 코스코 퓨처엠을 넣어서 좋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관련주도 오늘 다 급등하고 있고요. 앤스럴드 비롯해서 코스모 등등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코스닥을 이끌고 있기도 한데 코스피는 삼성과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대형주들의 하락이 나와주면서 못 가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제가 많이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패드워치 사이트인데요. 패드워치라고 네이버나 뭐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편하게 검색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요게 이제 50BP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요쪽 왼쪽 자체가 여기가 25BP 내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약간 높아져요. 이쪽 자체가 50BP 자체가. 제가 지금 뭐 지표는 어제도 PMI 관련된 지표들 나왔지만 저도 시장에 영향을 안 줬어요. 근데 시장이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지표가 뭐죠? 고용에 대한 지표 자체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용 지표 자체가. 이 고용 지표가 방향성을 어떻게 띌 것이냐. 매주 목요일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권수 발표가 있기도 한데요. 뭐 실업률 자체가 잡힐 거라고 연준위원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 근데 연준위원들이 강하게 고용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만약에 이 고용 지표 자체가 크랙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게 연속적으로 한 두 번 세 번만 나와줘도 시장은 계속 확률적으로 뭐다? 50BP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뭐예요? 어? 연준위원들 얘기한 거랑 다른 거 아니야?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내 증시는요. 저는 이제 10월 초까지 중순까지 무조건 우선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중요한 점은 조금 답답한 건 뭐냐면 금투세 관련해서도 아직 뭐 해결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뭐 토론회 공개토론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별다른 모습도 없는 것 같고요. 공개토론회 이유부터 해서 시장은 더 이렇듯 꺾이는 듯한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또 외인 입장에서 국내 증시를 봤을 때 국내 증시에 뭐 밸류어 펀드 프로그램 같은 거가 나오고 있는데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외인들은 오히려 선물 쪽에서의 매도 포지션 자체를 더 보이는 게 어쩌면은 꽤나 정상적일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외인들 보면은 진짜 삼성이랑 하이닉스 쪽만 매도하는 그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팔거든요. 증시를 이끄는 힘이라면 코스피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움직임 자체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뭐다? ATM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푸트 걸어놓고 푸트 싸놓고 뭐합니까? 삼성과 하이닉스 때리는 거예요. 비용 측면에서 때려서 지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 현물에서 손실나는 것보다 선물 이익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찌됐든 대응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매력도 자체가 국내 증시가 지금은 외인 입장에서 누가 사겠어요. 중국도 자금을 풀었습니다. 200조원 가까운 자금을 시장에 푼다고 합니다. 증시 살리려고. 우리나라 지금 뭐합니까? 세수가 부족하답니다. 어떻게든 세수를 거두려 하는데 그게 또 왜 금투세가 또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출도 맞고 금투세에다가 대출까지 그냥 뭐 계속 계속 조입니다. 아시죠? 대통령이 계속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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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째 이어져 오는 건데 계속 우리나라는 뭐다? 규제가 계속적으로 세지고 있는 거. 금융 규제 자체가 계속적으로 강화되고요. 세금도 관련 세금 계속적으로 압박. 그러니까 저도 일전에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뭐 금투세 관련해서 시장 캐파가 커지면 당연히 버는 수익이 사람들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커진 것만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주주의 요건 자체가 늘어나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시장은요. 금융시장 캐파는 커지는데 이걸 줄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상한 시장이에요. 외인들 입장에서도 이걸 하겠냐고요. 국내 주식 하겠냐고요. 안 하지. 더더욱 안 하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는. 그냥 계속 물려만 있는. 거기에다가 상패되면서 거래 정지되어 있는 종목들도 묶여 있는 돈이 10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이래저래 계속 그냥 막고만 있어요. 규제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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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출도 막아 주식 시장도 막아 어쩌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뭐 하시는 건지. 자 어찌 됐든 간에 시장이 조금 답답하지만 바닥에서 그래도 돌릴 기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10월 중순까지 봐야 됩니다. 연준에서의 금리 포인트 봐야 되고요. 고용 지표 포인트 봐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저는 초중순까지 최소 다음 주까지는 시장 급하게 하지 말자. 의견 드릴 거니까 차분하게 보셔야 되고요. 뭐 마이크론 실적 이슈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또 바뀔 수도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의 삼성과 하이닉스는 야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만 매도해야 라고 얘기는 했지만 또 마이크론은 또 좋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립적 의견 내긴 했어. 왜 미국 편드는 거야? 좀 너무하네 그죠? 뭐 어쩔 수 있나요. 어찌 됐든 26일 새벽에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26일 아침에 알 수 있으니까 마이크론 실적 보면서 체크해 보죠. 그래도 이제 일본 쪽에서는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서 HBM 쪽을 계속 좋게 보고 투자를 늘릴 것이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긍정적인 부분까지 한 번 더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답답한 시장이지만 좀 반등하는 그림을 조금이나마 예측해 보고 다만 급한 대응은 자제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흐름 다 같이 챙겨 봤었는데요. 오늘 상당히 챙겨 볼 포인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계속해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주목해 볼 키워드 바로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동전쟁, STO 그리고 통신 장비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오는 26일이죠. 제1회 STO 포럼 간담회를 앞두고 STO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다시 한 번 관심 받아가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인도 3위의 통신사업자에게 1조 원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또 오늘 통신주들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호재지만요. 마지막 소식은 호재라고 해석을 할 수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중동전쟁이죠. 2006년 이후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이 감방도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중동전쟁 관련주들 움직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동전쟁 관련주들이 어제까지 상승이 좀 나오다가 오늘은 약간은 힘이 없는 모습이지만 천연가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살짝 있긴 합니다. 대성에너지와 GS의 움직임이 있긴 한데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아닌가요? 지금 현재 사망자가 500명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규모 공습이 좀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면 거의 사실 전면전은 확실시 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서 오늘 당장의 움직임이 없긴 하지만 아마도 한국석이나 흥구석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서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차트의 분위기 자체도 움직임 자체도 전체 차트에서 보자면 이런 흐름들 돌릴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제가 지지난 주부터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한 번 지켜보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TO 이슈가 좀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오늘 장중에 10%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돌파는 못 나왔어요. 결국 전고점 부분에 3고점이죠. 맞고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도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죄송합니다. 좀 약했어요. 7브로까지 반등 나오고서 올라가진 못해요. 근데 이거는 아직 좀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살짝 고민되긴 합니다. 추위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핑거가 오늘 가장 핫했죠. 어제 시간외로도 한 7%가량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시가부터 해서 바로 TIO 올라가면서 오늘 장중에 27%까지 급등이 좀 나기도 했습니다. 대장주로서 갤럭시아 SM과 머니트리를 제끼고 핑거가 조금 자리를 잡았고요.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심하셔야 될 자리는 11,000원 자리를 설정해 드릴게요. 11,000원 자리 이탈 나오면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뱅크웨어 글로벌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두 달쯤 안 됐는데요.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 모습이 한 번 나왔다가 이번에 한 번 더 STO 이슈 가지고 한 번 더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 폭 자체가 크지는 않았다. 15%까지 올라갔지만 원체 많이 빠져 있었던 터라 움직이기 자체가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러 계신 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선은 다시 한 번 움직이는 이 종목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인도 쪽에 이제 한 5조 원 규모 외국계 회사들과 협업해서 공급하는 이슈도 있습니다. 5G 관련 주, 6G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통신 장비 주들인데 뭐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직 KMW 같은 경우가 살짝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급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뭐 OE 솔루션, 서진 시스템, KMW 등등 있잖아요. 이 종목들이 한 번의 움직임, 오늘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다려 보신다면 반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움직임을 보더라도 바로 전에 조정받았었던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들. 이 자리까지 반등을 노린다면 수익률 측면에서도 한 40%대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KMW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거니까 한 번 유익 있게 그리고 이전부터 보여주신 분들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테마주들 가득히 알아보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 아침부터 미리 그날그날의 테마주들 살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시거나요. 더욱 자세한 참여 방법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저희 자세한 참여 방법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코스피 시총 상위 딴들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역시나 지난 테슬라발 훈풍으로 인해서 LG의 엔솔은 3% 이상 강하게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이 현대차와 기아는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불안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불을 켰다가 또 다시 한 번 발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시간에는 0.32%가량 상승불 켜주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또 3분기 실적 관련해서 증권가의 또 다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게 이제 테슬라 차트인데요. 테슬라 약 1년 정도의 차트 흐름입니다. 테슬라가 어제 5% 가까이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좀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차트도 강한 되돌림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트 보시면 매물벽 자체가 존재하는 구간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 250달러 부분부터 해가지고 한 번 더 움직일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뭐 현 분위기상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해리스 후보가 지금 전체적으로 도박 사이트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서도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뭐 접점권 안에 있긴 하지만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트럼프 진영의 우선 라인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테슬라의 오너라면은 당연히 트럼프 진영에 서야 되는 게 맞다. 왜죠? 자기 회사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2차 전지 민주당이 그대로 간다면은 간다면은 바이든을 이어서 해리스가 된다면은 당연히 정책 측면에서 수혜는 당연히 받는 게 테슬라고. 투트랙으로 가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트럼프가 된다면은 자기 회사는 지켜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진영에 서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행동을 했던 것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잘한 것 같고. 우선 상황상 현재로서는 다시 해리스 후보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나와서 역시나 좀 주목을 받지 않나 싶기도 한데 다른 이슈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 홈풍 플러스 해리스 후보 홈풍을 받고서 오늘 보면은 2차 전지주들이 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10% 가까운 현재 상승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엔솔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다 좋은 모습을 보여요. 물론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조금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최근에 삼성 SDI나 엔솔 같은 경우가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확실히 조금 바닥에 대한 인식 자체가 강해지고 있고 미국 대통령은 해리스가 되는 것으로 지금 거의 승기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별다른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오히려 문제는 트럼프가 많죠 사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더 잡아가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관련주들은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2차 전지주들은 사실 현 시점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게 답이 좀 안 나오는 것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이렇게까지 매도를 할 일이야 싶을 정도로 매도를 하거든요. 외인들이 왜 이렇게 파는 거예요? 3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 오케이. 그렇다고 이거를 보통 보시자면 타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팔았었어요. 매도가 나오더라도요. 보시면 100만 주가량 나올까 그 정도 100만 주 나오면 200, 300 이 정도가 보통 나왔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뭐 그냥 기본 천만 주가 그냥 흔하게 보여요. 어제 천만 주 매도 또 1,400만 주 1,200만 주 1,300만 주 이런 식이거든요. 오늘도 지금 장중에 아까 잠깐 체크해 드렸지만 몇 주 팔고 있어요? 500만 주세 매도 550만 주세 매도고요. 외수도 있긴 하지만 오늘도 꽤나 많은 수량의 매도세가 조금 잡히지 않나 판단을 해요. 3분기에 대한 실적 불안감들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얘기가 나왔어요? 기관들의, 국내 기관들의 보고서마저도 삼성을 뭐해요? 단가,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는 모습이죠. 의도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의도적일까요? 어쨌든 저는 6만 3천 원 아래 라인은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거의 완전 우리가 그간 수없이 제가 얘기 드렸었던 안목적 동의하에 나오는 그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깨지면, 이 아래가 깨지면은 뭐다? 매수 자리고 현재 그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외인들의 추세나 기관들의 추세나 시장의 추세에서 봤을 때 아직은 더 열려있는 거 아니야?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시장 측면에서 얘기를 드릴 거나 종목 측면 얘기를 드릴 때 추세적인 이런 대형 추세 라인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약간 깨졌다가 이러고 헤매다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꽤나 많잖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추세에 맞춰봤을 때 근데 그 그림이 10년 만에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한 거죠. 보통 이제 짧은 추세로 한 2년치 추세로 보면 이런 라인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이 라인이 이 라인에서 봤을 때는 얼추 이 라인이요. 라인을 봤을 때는 돌려세우면서 가져와서 8만 원까지 가는 게 이때 정상적인 이었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8월부터 해서 쪼그라들었잖아요. 완전.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 더 깨지는 모습 그래서 우선은 매수 시그널이 나오긴 했어요. 분명히 나왔는데 이거를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저는 뭐다 10월 중순까지는 어찌 됐던 조금만 시장을 느긋하게 보시면 어떨까 물론 지금부터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건 뭐죠? 급하게 매수하시면 안 되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최소한 몇 개월씩 지금부터 꾸준하게 한 달에 얼마씩 2주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매수 대응하시면서 가시면 올라가겠죠. 전천천천천 올라갈 거예요. 하여튼 굉장히 좋은 게 맞아요. 맞는데 시장에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 이상해서 그러는 거라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시장의 주체 자체가 돌아와줘야 됩니다. 국내 주체는 외인들인데요. 외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 9조 원 매도했어요. 9조. 한 달 동안 9조 팔았어요. 답답하죠. 이게 좀 돌아와줘야 되는데 기간이 뭐 가세하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잡고 있긴 한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외인이 돌아와줘야지 삼성과 하이닉스로 돌아와줘야지만 반등이 있을 거다. 이거 기억하시고 우선 시장을 가능한 급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대응하셔라.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시장을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대응하시라는 점 저희 다 같이 살펴보고 왔고요. 저희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 적기에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 저희가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단가 그리고 저희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이곳 지금 정오의 템백어와 저희 종목 상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또 최근 우리의 기술 굉장히 원전주가 갑자기 급등을 했었죠. 매수가가 2,525원 그리고 25%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볼게요. 1.5%가량 떨어지게 되면서 2,295원 선까지 밀려났는데 최근 또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전력망의 부재와 더불어서 이 스리마일 섬에 대한 원전 재개 소식에 다시 한번 원전주들이 꿈틀거렸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다소 좀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 볼까요? 이게 그 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테마의 텀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코 원전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레벨업하고 그쵸? 얼마 전에 또 이제 방문을 통해서 또 이슈가 터지고 그리고 지금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 테마의 영향으로 뭐예요? 주가에 반영되는 그 폭 자체가 낮아지죠. 왜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오늘 왜 STO는 많이 움직였을까요? 아직 많이 간 건 아니지 사실. 그런데 오랜만에 좀 그래도 조용히 있다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뭔가 프레쉬했고 그다음에 어제 보면은 삼성전기에서 소형 초소형 뭐예요?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 주지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쵸? 뭔가 프레쉬했잖아. 그런데 이제 원전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매수 들어가신 게 이제 최근이신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우선은 당분간은 수익권으로 가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되고요. 좀 헤맬 수 있습니다. 헤매다가 갈 수 있는데 매수가 위로는 기다리면 오긴 할 건데 큰 수익을 노리시면은 안 돼요. 원전 이슈는 이미 이미 뭐예요? 그냥 사골이에요. 사골. 사골 상태예요. 한 두세 번 정도 끓여 먹고 아직은 조금 더 끓여 먹을 게 있긴 한데 뒤로 갈수록 진해지진 않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처음에 진한 거지. 처음에. 한두 번 정도 진하게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고 그쵸? 표현이 뭐 적당한지 모르겠으나 뒤로 갈수록 약간 좀 옅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끝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적당히 반등 나오고 혹시라도 매수가 위로 온다면은 빠르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 저희 애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GH 신소재 들어와 있는데요. 3,492원에 그리고 15%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8월 후반부 이후로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GH 신소재. 오늘도 3천원 초반대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다고 하시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8월 중순부에 급등세를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데 전문가님 다시 한 번 기회가 와줄까요? 이게 보자 단가가 3,500원쯤 되시네요. 매수하시고 나서 한 번 급등 나올 때 따라 들어가셨던 건지 모르겠는데요. 떨어질 때 사신 건가 모르겠어요. 이게 올라갈 때 사셨을까? 떨어질 때 사셨을까? 지금 의미 없으니까. 올라갔다면 기회가 있으셨고 여기 완전 윗고리에 달렸잖아요. 무조건 이거 매도자리였지. 여기 자리 매도자리였네. 그리고 여기 떨어지고 나서 여기 이탈자리 여기. 장대양봉 꼭대기. 여기 이탈자리 손절자리 매도자리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자리 있죠.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이 장대양봉의 꼭대기 자리. 여기 자리가 3,500원쯤 되거든요. 이 자리 또 깨지면 여기 매도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매도하셨네요. 매수하셨네요. 그럼 이때쯤 사셨을까? 보통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쉽지 않은데. 뭔가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고 매수하셨다면 올라가는 거 보고 하셔야 돼요. 올라가는 거 보고. 종가로 올라가는 거 보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잘못되어. 그 다음 날 하시는 게 보통 맞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단가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너무 높진 않으시니까 한 번 다시 올라올 겁니다. 이슈 받고 올라올 수 있어요. 이슈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면 되고요. 3,500원 위로 가면은 다시 3,7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수익 노리지 마시고 홀딩하셨다가 한 10% 전후 수익 나면은 수익 실현하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가능합니다. 홀딩하세요. 지금 이 시각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주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도 자리가 남아있다는 이런 호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화를 주시거나요. 또는 문자 샵 008 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요. 카티스 마찬가지로 저희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4,350원에 2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카티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0.14%, 약하게나마 상승불 켜주게 되면서 3,605원 선에 거래 중인 카티스인데요. 계속해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서 카티스가 주가가 전에 급등한 바가 있었죠. 지금은 다소 좀 이슈가 소멸이 된 상태인 듯한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이슈가 있을지 지금 바로 여쭤보고 올게요. 네, 이제 그 경계선 탐지 시스템인가? 그거 이제 만들다 보니까 북한 오물풍선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상장하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반등을 줬다가 흐르는 모습인데요. 매수가는 4,300원대시네요. 높진 않아요. 그렇게 높진 않은 가격이라 괜찮은데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정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면은 손실은 안 보실 것 같아요. 바닥을 다져도 3,300원대가 끝자락인데 설마 깨면은 가능한 한 팔고 나오셔야 되지만 그렇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게 이제 신규 상장 중인데 실적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실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실적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4,500원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수익 보조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그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크게 갈 거란 기대하지 마세요. 이슈가 좀 터지거나 누군가 손대줘야 올라가는데 이거 거래가 붙어 올라가더라도 위에 고점이 계속 걸려요. 계속 위에 고점 걸려요. 여기도 걸리고. 가기 힘듭니다. 적당히 올라오면 정리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SK 이터닉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2만 천 원이시고요. 그리고 2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부터 바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현재 SK 이터닉스 0.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만 8,19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계속해서 해리스 후보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되면서 오늘장에서도 해리스 관련주들이 일제히 고개 들고 있는 가운데 SK 이터닉스 조금 더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지금 바로 여쭤보고 올게요. 네. 자, 이제 상장하고 나서 많이 시간이 좀 지났네요. 첫 상장했을 때 정말 주가가 잘 갔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게 혹시 6개월 때 풀리는 보호회수 물량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있다면은 그 물량 지나고 나서 반등이 있을 거고 보통은 1,3,6으로 있는데 1개월, 3개월 때 가장 많죠. 6개월 때는 요즘엔 잘 없는 것 같아요. 있기도 하지만. 우선은 그거 보시고 그렇지 않고 그래도 괜찮다고 한다면은 매수가의 움직임은 다시 한 번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살짝 애매하네요. 현재의 주가 자리 18,000원부터 해서 2만원 사이 자리가 굉장히 애매한 자리인데 보통 그 기술적 접근을 해보자면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네, 이 자리죠. 이 자리. 장대 양봉의 끝자리 있죠. 여기. 여기에 라인을 그어보고 이탈한다면 저는 가능한 매도면을 드려요. 그러니까 첫 이탈 말고 그 다음 봉으로 이탈이 못 올라오고 남아있다면 그때는 우선 피하고 보자고 의견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 매수하신 가격 구간 자체가 2만 1천 원이세요. 2만 1천 원이시다 보니까 이 자리가 최근의 자리는 아니신 것 같고 무상증자까지 받으신 건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주가가 수정 주가를 봐야 되나 약간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됐던 무상증자 물량이 희석된 가격인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당장에 있어서는 그냥 냉정히 말씀드리면 오늘 못 올려치면 이거 손절 자리가 맞아요. 근데 이제 돌려세우고 한 번 더 간다면 한 번 갈 수 있는 자리인데 2만 초반 때긴 해요. 되게 애매한 자리예요. 원칙상 저는 이 장대 양봉의 끝자리를 이탈하면 일단 저는 뺍니다. 무조건 뺍니다. 빼고 나서 다시 반등 나고 돌리면 그때 따라 들어가지 지금 저는 이거 매도합니다. 그래서 한 번 고민 좀 해보세요. 저는 손절 의견을 드려볼 테니까 반등 나으면 그때 따라 들어가시고요. 지금 혹시 몰라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각 저희 간단하게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유튜브 댓글이나 지금 화면 하단에 송출리고 있는 전화번호 또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에게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요. 이번 주 그야말로 이 테마 시장을 흔들었던 종목이죠. 삼성전기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15만 6천원 그리고 보유 비중의 경우에는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0.66%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13만 7천 5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이 삼성전기. 이번 주 MLCC 열풍과 또 2차전지 전고체 섹터의 열풍을 이끈 주역입니다. 조금 더 매수가까지의 회복이 가능할지 지금 바로 저희 진단 들어보고 올게요. 네, 이게 삼성전기의 10년 정도 되는, 9년 되나 차트 흐름인데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고요. 코로나 때 바닥을 좀 찍어섰던 자리고 그리고 나서 바닥을 여러 차례 확인하면서 돌려세웠던 자리들이 포착이 되죠. 최근 자리입니다. 이탈했다가 최근에 돌려세웠어요. 그렇죠? 확대를 좀 해보자면,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렸단 말이죠. 완전한 거의 바닥이 인식되면서 돌린 자리라서요. 그리고 또 삼성전기의 실적 포인트 자체가 괜찮아요. 크게 문제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바닥에서 돌려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수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의 움직임이랑 같이 볼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삼성전자 움직임을 좀 무시하면서 주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시간은 걸릴 거예요. 이거는 사실 종목의 문제보다도 시장의 문제로 결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완벽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는데 그 전도 있었지만 분명히 나아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돌립니다. 시장만 안 깨진다면 이거 돌리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정상이고요. 돌려세울 경우에는 그래도 전고점들 자리가 보이는 이 자리까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15, 16까지는 가져야 돼요. 매수가까지 가는데 문제는 안 돼요. 문제는 안 되는데 다만 시장이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우선 홀딩 하셔야 되고요.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분할 매수를 통한 단가 낮추기 전략도 유효한 종목이니까 천천히 보시고 다만 이제 강조드리는 건 시장이 진짜 안정됐다고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은 10월 중순이란 말씀 드렸습니다. 그때 보시고 단가를 낮춰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으로 저희 유튜브 애청자님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2만 4,500원에 그리고 5%의 보유비 중 말씀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주죠. 또 오늘 장에서 174억 원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제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불과 1시간 전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각 1.75%가량 상승하게 되면서 2만 6,000원 선에 거래 중인 바이넥스.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 볼까요? 네.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바이넥스는 제가 이제 계속 좋은 종목입니다. 신고가로 갈 겁니다. 주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조정이 크게 나오면 매수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60일 선 기준, 120일 선 기준 타고 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 터치하면 좋은 종목이에요. 강추를 드려왔었는데 생각보다 매수가가 높으십니다. 우선은 이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더 올라갈 종목임은 분명해요. 그건 맞는데 맞아요. 근데 올라가다가 이때를 보시려는 거예요. 이때랑 이때를 보시면 돼요. 올라가 그게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고 또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일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큰 슈팅이 나올 때 그 다음날 한 번 더 그 다음날까지 해서 한 번 더 가지 않으면 흔들리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사실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그냥 차트만 보고 대응을 한다면 바이넥스라는 종목은 오늘 움직임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내일장이나 모래장에서 움직임이 더 안 나온다면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아요. 맞고 아니면 나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버텨볼게 라고 생각하신다면 2만 4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는 거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나는 더 볼 거야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 번 60일 선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대응하셔야 돼요. 근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이 어차피 종목은 올라갔다 떨어지는 반복인데 적당히 수익 실현을 하시고 기다리셨다가 바닥 오면 사면 돼요. 올라가면 아까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계속 우리가 넉넉히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장은요. 수익 줄 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는 시장이에요. 계속 기다리다가는 그냥 대주주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올라가면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종 거치는 거 보고 다시 올라간다 싶으면 보시고 기술적 반등으로 따지면 2만 4천 원짜리 이탈했다가 돌려세울 때가 1차 바닥으로 볼 수 있고 더 깨진다면 60일 선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아셨죠? 이거 기억하시고 대응해 주세요.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템백업 메이킹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차선 템백업 메이킹 시간에 함께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이 미래의 템백업 종목들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전 종목들 AS 받아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우디 퓨처스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제가 조만간 기업 방문을 다녀온다 해서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오늘 기업 방문을 가요. 받아줘가지고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가는데요. 바닥에서 만연하게 돌리는 모습이 조금 포착이 되고 있지 않나요? 뭔가 이제 구조적인 모습에서 봤을 때 이 얘기 많이 들였지.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앉는 거라고 뭘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돌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어느새 오늘 1900원 잠깐 넘어갔다 내려왔는데 1880원이에요.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2000원대 안착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림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3분기 실적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3분기 실적 제품들을 보면 저도 몰랐는데 우리 앵커님도 이거 쓰고 있더라고요. 쓰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관련 제품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요. 차분하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은 LG 생활 건강 볼게요. 이거 보시면은 조금은 좀 심심하긴 해요. 주가가 좀 반등 포인트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약해. 그래서 우선은 뭐 빠지진 않고 있어서 지켜보고 있긴 한데요. 좀 급등 보고 대응할게요. 여기서 홀딩 할게요. 아직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모레지 같은 경우도 오늘 살짝 좀 빠지긴 하는데 뭐 아직은 뭐 그렇다 할 움직임은 없어요. 여기서 한 번에 상승을 보고 이 갭을 메꿀 거라 판단을 합니다. 메꾸는 거 보고 대응할 테니까 혹시나 고대로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국 석유는 계속 상승을 계속 상승을 줄 거고 원유 재고 감소 이슈도 있고 이래저래 원재료 쪽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석유는 바닥에 돌리는 거 보고 대응할 거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역시나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추천드렸었던 종목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어제 이제 2차 전지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최근에 바뀌는 걸 보고서 저도 편입을 시켰죠. 에코 프로 라인도 할까 하다가 포스코 퓨처엠으로 결정을 좀 했습니다. 포스코의 움직임이 홀딩스 움직임이 좋아서요. 자 퓨처엠 오늘 바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몇 퍼센트까지 갔나요? 5.6%까지 상승이 좀 나오고 3.7%대 상승인데요. 추가적인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크게 바닥을 확인하고 돌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주가는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혹시나 바로 떨어지면 바로 정리하겠지만 현 분위기상 한 번 더 움직임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은 그래서 다시 한 번은 아니고 이 종목도 한 번 같이 봐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포스코 엠텍을 준비했습니다. 볼게요. 자 포스코 엠텍도요. 크게 바닥을 확인하고서 돌리는 그림을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많이 내려왔었어요. 이슈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뭔가요. 헤리스 우위에 대한 부분 2차 전지주들 수주 수급적인 긍정적인 모멘텀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엠텍은요. 히토리오, 리튬, 니켈 등의 2차 전지 핵심 소재 생산을 하는데 제가 따른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니켈 값 보이시나요? 최근에 바닥이 돌리는 모습 보이세요? 그렇죠? 올라가는 모습이 전형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거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튬 값 자체도 보시면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어요. 좀 더 올려볼까요? 이렇게 바닥이 확인되면서 돌리, 체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죠? CATL에서 뭐예요? 리튬 감산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 소식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을 더 이상 끌어내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한계점이 이제 바닥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횡보하거나 올라가는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17,5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 매수 대응을 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만 원을 볼 겁니다. 2만 원을 보는 이유는 바로 전에 깨지기 직전에 가격 정도 되는 구간대로 체크를 하는 거고요. 만약 돌파가 나온다면 2만 2천 원까지도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참고하세요. 손절가는 1만 6,500원 체크해 드릴 테니까 이것도 기억하셔서 안정적인 투자해보자.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템백업 메이킹 종목 오랜만에 포스코, 엠텍까지 다 같이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이 끝나도 더 자세한 매매 타점 잡아가는 자세한 방법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시죠. 정오의 템백업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정리해보고 올게요.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외국계 리포트에 꼬여버린 국내 IT주들 두 번째로는 불확실성이 여느 때보다 커진 시장 속에서 현금 확보 전략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템백업 메이킹 종목 포스코, 엠텍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상담이나 의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복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